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궁금한건부처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팬더 로스티드 유기의 스타라토캐스트 헤비레이딩 모델은 팬더 커스텀샵에서만 볼 수 있는 정교한 복원기술로 1961년 오리지널 모델의 특별한 사양을 모두 구현하여 안목있는 플레이어들에게 그 매력을 어필합니다. 투피스 셀렉티드 엘더바디 내추럴 피니쉬 모델을 로스팅하여 풍부하고 깊고 다크한 컬러를 만들고 목재 수분 함량을 감소시켜 서스테인이 증가된 기타를 시뮬레이트 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서 가이드에서는 압도적인 영향과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두 대의 로스티드 1961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구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커스텀샵 2022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1961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빌 에릭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메탈릭 오버 3TS 컬러구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동일 모델입니다. 에이지드 블랙 오버 3TS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틀어보구요. 네. 거의 지금 넥을 뒤로 보니까 거의 쿼터선이네요. 네. 쿼터선 맞아요. 아 맞아요? 거의 쿼터선이 맞군요. 이게 중간에 까져 있으니까 제가 몰랐는데 맞네요. 맞네요. 까보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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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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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긴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정보를 알지 못했으면 놓칠 수 있는 사운드일까요? 바디 자체를 또 로스팅을 했어요. 넥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빠싹빠싹하고 크런치한 사운드가 두 모델에서 다 공통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운드의 텐션이 굉장히 강하고 뭐랄까 좀 통통 튀는 듯한 느낌도 전달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 일반적인 스트랩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조금은 다른 듯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앞전 시간에 63, 68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면 63, 61, 68 이 순으로 가는데 뭐냐? 가장 따뜻한 것보다 가장 시원한 순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이 가장 따뜻하고요. 6일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63이 가장 따뜻하고 6일이 딱 중간.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신 바삭한 바삭 마른 크런키한 느낌이 강하고 6, 8 같은 경우는 그냥 빠꾸 없이 그냥 시원하게 가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6일에 6, 8도 시원하다 그러는데 결국 6일이랑 비슷하다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6, 8은 일단 입자가 굵어요. 이 알이 커서 퉁퉁 크게 맞는 느낌이면 정말 이거는 정말 바삭바삭한 실제로 초콜렛 중에 크런키가 있지 않습니까? 크런키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기타를 칠 때 이게 정말 로스티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피검 때문에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를 되게 바삭바삭하게 만들어놨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되게 크리미하게 잡아도 뒤에 딸려오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들이 잘 나고요. 그 앞전 시간에 이제 마이클란더를 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똑같은 커스텀샵 라인이고 비교 대상이 되죠. 다 60년대 모델 드리고. 심지어 60년대 모델 드리고.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 60년대를 관통하는 사운드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익숙해진 거고 하긴 한데 확실히 소리적인 걸로 봤을 때는 중도를 제일 가장 잘 지키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는 컬러감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 멋지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이 초록색을 이렇게 멋스럽게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 지금 이 아우라가 좀 다르죠. 리미티드 에디션. 이 지금 여기 백플레이트에 아예 새겨 놨는데 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물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없을 거예요. 블랙의 톨토이즈인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진짜 나는 정말 다루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를 딱 무대에서 친다 아니면 소장하고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집에 걸어놨을 때도 가지고 있는 이 아우라가 카리스마도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저는 지난 시간에 들어봤던 마이클란도를 포함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시대별 특징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친구를 사운드로 들면서 저는 레다 칠리페퍼스도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마이클란도 68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미앤드릭스의 후끈한 연주가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런 이 미묘한 차이들이 확실히 이 스트랩의 매력을 더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전 시간 때 마이클란도 시그네처 커스텀샵에도 사실 그게 과연 시그네처인가 그냥 마이클란도도 그 당시 때 기타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썼던 거를 이제 또 나는 이때를 좋아한다 해서 나온 건데 그냥 그 시대의 연도에 잘 만들어진 커스텀샵이라고 보거든요. 이 친구도 정말 잘 만들어지고 이 밸런스도 너무 훌륭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쳐보시잖아요. 요즘 커스텀샵이 가격이 오른 만큼 퀄리티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팬더 커스텀샵이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좀 뽑기다. 뽑기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많았었어요 팬더는. 그래서 실제로 깁슨은 히스토릭은 사실 거의 편차가 없다. 그래서 깁슨을 히스토릭을 살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100대 중에 한 대 있을까 말까다. 그런데 이제 팬더는 좀 편차가 좀 심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직접 처벌하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실제로 그냥 리뷰 보시고 배송으로 받으셔도 딱히 뭐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멋있는 기타 두 대를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에 갖고 찾아뵙여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로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